배우 박보검 2단 사이비에서 교회 옮겼나 박보검 2단 논란 종지부 우리 교회에 왔더라 인증 이어져 박보검은 과거 국내 기독교 교단에서 2단 위로 분류한 예수 중심교회 이처성 목수와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돼 2단설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2016년 언론과 인터뷰에서 난 그저 평범한 기독교인이다 2단 위로 잘못 비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해명하기도 했죠 이어 난 평범한 기독교인이고 내가 다니는 곳은 평범한 교회다 그곳이 그렇게 잘못 비치는 게 안타깝다 2단이 아니다 그랬으면 빠져나왔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교회 옮긴 것 같은 배우 박보검 근원 목격담 급속 확산중 배우 박보검 근원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주요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지난 11일 더쿠등 주요 커뮤니티에는 교회 옮긴 것 같은 박보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죠 여기에는 최근 네티즌들의 박보검 목격담이 담겨있는데요 더쿠 네티즌은 최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전한 박보검 목격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보검이 교회 옮긴 지 생각보다 꽤 된 듯한 휴가 때 목격담이라는 코멘트를 덧붙였죠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지난주일 온누리교회 7시에 예배에 참석한 박보검이다 저 익숙한 의자라니 휴가 중에 온 것인가 신기하다 아무튼 우리 교회 와서 반가워 보고마 이왕이면 등록하고 오래오래 다니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진도 올렸는데요 사진 속 박보검은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채 해당 교회로 추정되는 곳에 앉아 예배를 보고 있었죠 해군 복무 시절 휴가 나왔을 때 촬영된 사진으로 보입니다 더쿠 네티즌은 제대고가 나서 올해 8월에도 다른 교회 다닌다는 글이 있음이라며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온 박보검 목격담 도전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박보검 요즘은 다른 교회 나온다고 한다 친구가 교회에서 본다고 말해줬다 혹시 현이랑 같은 교회 아닐까 요새 걷기를 같이 하기도 한다 등의 대화를 나눴죠 박보검은 독실한 기독교 신도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다닌 예수 중심교회를 두고 주요 교단에서는 이른바 예단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보검은 본인의 종교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목격담에 따르면 박보검은 최근에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보검 교회 오빠 이미지 술 담배 멀리하고 있지만 박보검이 흡사 교회 오빠로 결부되는 다른 이미지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영화 차이나타운에서 한층 성장한 연기력을 선보인 박보검은 이번 작품에서도 바른 생활 긍정의 사나이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말에 작품이 좋아서 선택했고 이 캐릭터라면 내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욕심이 났다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다 다행이다고 전했죠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힘든 경험을 했거나 이겨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루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박보검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힘든 점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때마다 나 역시 석현이처럼 긍정적으로 이겨내려 노력했다 특히 난 신앙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상대가 딱 존재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박보검은 그런 믿음조차 없는 분들은 좋은 쪽이면 좋겠지만 나쁜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도 많다 그럼 내 몸은 망가지고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시작해야 된다며 난 정말 힘들 땐 펑펑 울고 기도를 한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안 좋은 선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고 나 스스로 믿으려 하는 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주얼로부터 연기력, 과거 행적까지 모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탓에 박보검은 모범생 혹은 교육오빠 같은 배우로 그 이미지를 구축시켰죠 실제로도 신앙심이 강한 만큼 배우 박보검과 20대 남자 박보검의 경계는 아직까지 그리 크지 않다 그래도 배우로서 교육오빠 이미지를 화끈하게 깨붓을 생각은 없냐고 묻자 박보검은 일단 교회는 쭉 다닐 계획이고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안 한다고 귀띔 센스 넘치는 입담을 뽐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박보검은 사실 나도 내 안에 어떤 모습이 감춰져 있는지 잘 모른다 분명 내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은 그 모습이 뭔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연기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다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서 있다 기회만 된다면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게 배우로서 내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연예계 친구들과 함께 만든 사모임도 있냐고 묻자 박보검은 딱히 그런 것은 없다 다만 드라마 원더풀 마마를 함께했던 선배님들과는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직접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한다 배우 박보검 뉴스 봐도 봐도 신기한 조합 박보검, 박서준, 지창욱 등 청춘 MT 한가위 대세 예능 티빙 오리지널 청춘 MT가 공개 직후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춘 MT는 본방 공개 전 클립 영상 초에서 250만비를 돌파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예감케 했죠 기대에 붕하듯 9일 공개된 1, 2화는 저녁 식사가 걸린 치열한 게임 대결을 펼치며 추석 연휴 첫날을 유쾌하게 물들였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내가 원했던 게 이거잖아 예능 연대기 보는 것 같다 다른 드라마팀 모여서 청춘 MT 갔으면 좋겠다 내 주변 동년배들 다 청춘 MT 보고 있다 광대가 안 내려온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또 관련 게시글이 각종 커뮤니티의 인기글과 SNS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오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1화에서는 구름이 그린 달빛, 이태원 클라스, 안나라 수만나라 팀에 반가운 제외가 그려져 흐뭇함을 안겼죠 각 팀 팀장의 활력으로 마침내 팀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들은 게임을 통해 용돈을 획득, 보기만 해도 광대의 미소를 유발하는 점심 먹방에 성공해 또 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진 2화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정을 마치고 막 귀국한 박보검의 깜짝 카메라 비하인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별 게스트 윤경호의 합류로 연합 엠티의 멤버들이 완성되면서 드라마 세계관의 주역들이 뒤섞이는 색다른 광경을 연출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예능 보석 윤경호가 엄청난 연륜으로 팀을 하드캐리했으며 이와 함께 배우들의 불타는 승부욕으로 레크레이션이 한층 더 치열해져 엠티의 다음 이야기를 더욱 기대케 했죠 이처럼 청춘 엠티는 시상식을 강불케하는 배우들의 신선한 조합으로 첫 만남문도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발휘하며 한과의 보름달처럼 꽉찬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안타까운 박보검 종교 논란 박보검이 출석하는 예수중심교회가 개신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 단위로 결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죠 해당 교회는 잘못된 귀신론을 추정하고 있으며 귀신론 원조 김기동 목사 베레학파의 귀신론 핵심은 귀신의 정체를 불신자의 사후 영혼으로 보는 비성서적인 견해이며 한국의 기성교단에서는 귀신을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귀신들로 해석합니다 또한 과도한 신유사육으로 자칫 믿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에 속해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장교단에서 제명되었으며 이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등 주요 기독교 교단들은 예수중심교회의 신학을 검토한 후 이 단위로 규정하였죠 예수중심교회를 이 단위로 규정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중 4개 교단 고신, 통합, 합동, 합신 1991년과 성교례 중 기독교에 대한 성교례 기성 1994년입니다 박보험은 이에 대해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크리천이다 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그러나 2017년 본인이 직접 올린 교회 축제 홍보물을 보면 예수중심교회와 합동하는 것이었고 2020년 신천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사실이 주목받기도 했었던 만큼 종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바로 웃기는 속히 박보험님이 이 단 사입의 굴레를 벗어나 정통교회에서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티구였습니다 éxs 8 5 6 9 10 13 13 14 15 16